자 그리고 바꿔볼게요. 소년의 어깨를 잡고 눈 감은 스님 아니 안진영 기자님 뭐 무궁화 꽃이 삐었습니다 뭐 이런 노래 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때는 IMF 외환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웠던 1997년의 어느 날입니다. 경남 양산시에 이 통도사 자장함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소년이 시주함을 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시주함에서 3만 원을 빼가죠. 그리고 또 며칠 후 이 소년은 또다시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이 통도사 자장함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주함을 드는 순간 누군가 소년의 어깨를 잡았다는 거죠. 딱 걸렸네. 깜짝 놀란 이 소년 뒤돌았겠죠. 그랬더니 한 스님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년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다만 하면서 딱 잡고 이랬다는 건데 스님이 왜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졌을까요 당시에 그 스님은 보통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딱 걸렸네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인상차기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은 보지 않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보지 않겠다라는 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이 자장함에 그대로 살고 계신 현문 스님이라고 하는데 어머 그 스님 지금도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한 언론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소년이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반항하진 않았다. 그래서 꾸짖지도 않았고 이유도 묻지 않고 소년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문 밖으로 배웅했고 소년은 조용히 돌아갔고 그걸로 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27년 전에 그 시주함 절도 사건 그 사연이 다시 회자가 다시 얘기가 꺼내진 배경 이유는 뭘까요 박주변 의사님? 네. 최근 자장함에서 시주함을 열었다가 이 사연이 밝혀진 건데요. 이 시주함에는 한 통의 손편지와 함께 5만 원짜리로 된 현금 200만 원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의 것을 한 번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스님이 주문을 넣어서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아기에게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스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되갚아주겠다라는 이런 돈과 함께 시주함에 이런 편지를 넣어놨던 거죠. 어머나 아니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의 편지 내용을 듣고 있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순간 소름이 긍정의 소름이에요. 소름이 쫙 온몸에 끼쳤는데 아니 보세요. 전희연 변호사님 이 편지를 돈도 돈이지만 편지를 읽은 스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세상에. 스님께서도 정말 이런 사연이 다 했구나 하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어머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층한 사연인데 사실 소년이 가져갔던 돈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주함에 되돌아온 돈은 편지와 함께 200만 원이었잖아요. 66배가 넘는 돈을 넣은 거죠. 스님께서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니까 아마 이 소년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좀 헤아려 주셨고요. 또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다라는 말에 스님을 강조하시면서 과거에 그 소년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옳은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특히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소년이 이제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로 살아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접하니까 박성빈 변호사님 물론 27년 전 그 소년의 시주함을 절도했던 그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님이 잡아가지고 이놈을 자지 너는 경찰 콩밥 좀 먹어봐라 했다면 그 소년의 27년 뒤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 눈을 감고 고개를 갈아줬는 그 행동 하나가 소년을 교활시켰고 개과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 현문스님에 따르면 IMF 시절에 시주함이 자주 달렸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에 작은 시주함을 통째로 들고 산에 들어가서 시주함을 깨고 돈만 가져가는 일이 덜어 있었다는데 당시에 시주함 겉면에 함은 깨지 말아달라고 써붙여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어려운 시절에 소년이 범행을 시도하다가 죄가 들키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현문스님이 제지하면서 곧바로 용서해줬죠. 아마 묵직한 감동을 이 소년에게 선사한 것 같은데 이후에 소년이 올곧게 살아왔고 그 심성을 편지와 현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죄를 지어도 각자의 갱생 가능성, 개별적 심사 가능성을 늘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어린 만큼 갱생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현문스님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세요. 죄는 믿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준 것 같고요. 이 당시의 소년, 지금은 어엿한 가장이시고 내일 모레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지금 본인 말씀처럼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응원해 보겠습니다.